야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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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제가 딱 말 놓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 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? 야스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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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제가 딱 말 놓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분 좋다 다lala 거짓말 안 해 효과자는 잰 있습니다. 예 요시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을 안 한 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diffzi 윤희 기분 좋다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아 안 되죠 기분 좋다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아 안 되죠 야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하던데 야 기분 좋다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야 요시민 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 빠여올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이라야 기분 좋다 요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끊어요 하늘이 또 와서 비가 끄지요 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 Baby 윈윈윈윈윈윈윈윈윈윈 윈윈윈윈윈윈윈 예 예 예 예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노무현과에 속하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거짓말한 걸 아시죠 거짓말한 걸 아시죠 거짓말은 이거다! 거짓말은 괜찮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고마워 올림없이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거다! 거짓말은 아시죠? 기분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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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그다! 거짓말은 걸 아시죠? 여러분이 그다! 거짓말은 걸 아시죠?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기라야 진짜 정치입니다 어려울 때 돈 좋아야지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기라 진짜 정치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좋다! 여러분이 그다! 거짓말은 걸 아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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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